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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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알았어 누가 보면 내 매니저인 줄 알거든 여기저기 아는가 보면 그러지 말어 거 섬마을 선생님 있는 거 주던지 나 갈게잉 카산 바람을 헤치고 구름을 가리고 앞으로 고 준비됐어 뮤직 큐 뮤직 큐 조작 얼씨구름 걸리네 걸립니다 떙 떙 뼈가 와 감사합니다 멀찐 서럽 오빵 중에 험 감사합니다 절에 떙 에 뱉 뱉 뱉 뱉 뱉 뱉 정국의 나의 산 정국의 나의 산 정국의 나의 산 정국의 나 가짐을 보고 가짐을 보고 9. 대구에서 유튜브 보시고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날 한나울랑 강바람으로 널 위해 심한 불빛을 지키려 고마워! 아멘 아 땅보람 한 바람이 지나 보듯이 아 군보람이 군보람이 아 성원님께 아 고탈이 굴보를 써서 아 고탈이 아 يد 그 발음이 양쪽만 가져와 그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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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벗! 1, 2, 3, 4 마이크야 근데 똑같은 아저씨요 그래서 그래 아다! 나 공연 다 한 거 같네 땀을 이렇게 흘리는 거 보니까 이제 안정인을 돌아가되요 감사했습니다 꼬무리님 애정이 꼽히는 시절로 바다이모 꼬무리님 우리 청각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못 오셔가지고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말을 안해도 다 알고 있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청리를 처음 봤다 아니면 청리를 봤다 손, 손머리 위로 청리를 보신 분 캠플이랑 다 단골이야? 단골하면 장사가 안되는데 그럴까?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애정이 꼽히는 시절 제가 새롭게 지금 에마를 노래를 내 곡 만들었어요 한번 선보여 드려볼게 아까 그대여 펼치 마오 또 애정이 꼽히는 시절 또 호공, 연모, 모정의 시원 해가지고 일단 저녁에는 새롭게 나온 메들리까지 한번 선보여 드려보겠습니다 애정이 꼽히는 시절 우리 엄마 아빠들 좋아하시죠? 찬양 기억해 두 개 소총, Nietzsche 전화로 없이 대단히 죽어주던 사랑의 시선 밝다니 전화로 우리 사랑도 이래 아아 떠나보니 전화로 전화로 우리 사랑의 시선 전화로 우리 사랑의 시선 준비 바로 옆으로 주세요 천천히 사랑받는 그날 운보길 운보가서 털없이 배달리 천천히 사랑받는 그날 운보는 그날 운보는 그날 운보는 그날 운보는 그날 운보가서 트라이브라스만 복opa 그날 운보의 그날 운보는 그날 운 피덕인 어르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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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면서 살아내셨다 바쁜 같다 안 보이지만 더 쉽잖아 약속이나 하듯이 돌아가는 길을 지워 바쁜 같다 시간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이도 희재워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세상에 내 마음 당신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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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했었다 가을이 강한 안 보이지 뭐 당신으로 약속이 남길 원하다는 길을 지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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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can do it slash and to him i 영업자! 안먹어 야 나 안팔꺼야 야 나 안팔꺼에요 야 팔줄 알고 나 도망갈라 그랬지? 야 나 안팔아 뭐 막 팔맛이 시켰다고 막 도망갔다가 내가 안팔아 볼꺼에요 오늘 안팔아 멋있어졌어요? 나는 진짜 눈이 좋아서 키가 찐끈하게 다 보이잖아 우리 또 말이야 아 아 하하하 가시다 창고 좀 올려주세요 창고 올려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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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가자 와다 여기 마산이 제가 여래 지금까지 부여가 부여가 덥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부여보다 더 더운게 여기인거 같네 노래 몇곡을 했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고 집에 가잖아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가라있잖아요 그러면 속옷을 벗으면 이렇게 짜면 땀이 쭉쭉쭉쭉 떨어져 그정도로 여기가 너무 더워요 자꾸 너무 힘들어 막 핵핵거리네 핵핵거려 우리 계시는 여러분들도 덥지요 근데 하늘 나는 얼마나 버티쉬 노래 불러야지 궁대기 흔들어야지 시선 봐야지 토끼를 준비하고 있는거 그것도 봐야되지 물건을 팔아줄까 안 팔아줄까 그 눈치도 봐야되지 장구도 쳐야지 침벌도 쳐야지 누가 꼬라지가 났는가 안 났는가 그것도 봐야되지 얼마나 바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거는 무엇 그저 뒤에 우리 어르신들 진짜 오늘 병로단 잡아라 경찰 저 뒤에는 우리 어르신들 손녀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손녀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이런 노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알잖아요 그쵸? 이런 노래는 몰라도 그쵸? 그니까 열심히 주어진 시간 창이가 열심히 하고 내려갈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게 없는거 같아요 박수와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창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여기서 옷도 붙고 스트림쇼도 하네 그니까 잘한다 좀 해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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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손자에요? 손자 마산분이신가? 그렇지 마산분들은 이렇게 맨날까 좋아 마산이 최고요 어 이 번호 어딘가 창원이 최고지 마산은 백화시 아니야 창원이 최고지 창원이 좋아 엄마랑 넓이야 창원 창원이 좋지 창원은 딱값도 비싸고 소비도시 아니야? 그리고 동네 부자잖아 개풀이나 만원짜리 하나 줄지도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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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내가 진짜 노래를 괜히 불렀는갑다 이 주도관리 막 떨어놓어 이렇게 나오고 주시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마산이 최고야 마산분들이 진짜 최고네 박수도 잘 쳐주고 틱도 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마산 동네가 최고요 어디서 왔어? 영천? 영천 영천 영천이 최고지 마산이 최고야 마산이 마산이 좋아 칼 써보시오 나 좀 지나갈게 나 어디로 가야되냐 이러면 개구멍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막 만들어 놓질 않아가지고 어디로 나 엄마 날림이 좀 지나갈게 준비됐어요? 가있어 이런거는 제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제발 010 010 010 010 유튜브 유튜브 어저께 그거 한번 틀어놓으시고 맞는 겸 제가 맞습니다 라고 5만원 용돈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아버지 010 010 없어요 하고 대학교를 꼭 불러 나왔어 근데 사람 머리가 내가 굉장히 좋네 이름을 잘 못 외워도 이렇게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만나든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네 백수 백수 이름 성함이 백수 백... 이름이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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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쫙쫙쫙 끌어라 일단은 알겠어요 노래 하나 알겠습니다 신나게 오늘은 우리 찌테비도 나와서 같이 춰 음악 좀 봐주고 저장 좀 봐주시고 하나 좀 가자 신나게 장부 한번 찍겠습니다 자 가자 엄마 더워 뚜껑 닫았어? 후 아니 아빠 시험 가면서 시험 가면서 하고 싶은데 표명들 한번 봐 보죠 저 언니 언제 노래를 하면 언제 짠 부를지 아주 눈물 눈물 나 지금 마법듯이 쳐다보고 있잖아 그랄까? 나 한숨 자고 아깝게 뭐? 한숨 자고 밥도 먹고 응 갑자 투어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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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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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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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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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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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